그러니까 이쪽이 좀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우리 전부는 늦게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진짜로입니다. 세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학생렬퍼 여수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 대단하죠. 자 우리 세 분도요. 7세 자연경관 선정되기 위한 응원의 한 말씀씩 해주세요. 네. 네. 너무 아름다운 제주의 역사에서 자연경관을 선정되었다고도 있고요. 네. 앞으로도 이렇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발전됩니다. 아 어떡하냐. 네. 네. 아마 이 신탑의 응원으로 우리 제주가 세 개 쓸 때 자연경관을 꼭 상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사실 우리 누나들의 마음을 요즘 상상했기 때문에 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. 아 우리 가을하면 남자 기절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 신탑 여러분은 어떻게 가을을 좀 타시나요? 아 저희는 엔델에 저희 세 분도 있어서 별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 아쉽지만 이분들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죠. 네. 네. 슈퍼 러브 들으면서 아쉽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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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슈퍼 슈퍼 러브 들으면서 아쉽지만 네. 네. 슈퍼 러브 들으면서 아쉽지만 여러분 지켜주셔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. 저희가 무대가 끝나더라도 그렇죠. 뒤에 멋진 선배님들과 무대가 있거든요. 꼭 끝까지 함께. 앱이 좋습니다.